폴타바가 쇼핑몰 앞이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있어요 오늘은 23일 이제 이발소에 비닐 같은 거 다 치웠네 원래는 저렇게 비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닐을 다 걷어버렸네요 쇼핑몰에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수동으로 계단으로 걸어가요 폴타바가 2층에 이렇게 폴타바가 쇼핑몰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되게 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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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